엄마를 죽이고 싶다 난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니까 대마초를 키우거나 파는 것 또한 뚱초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그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거 대마라고 대마라고? 뭐? 대마? 대마 키운다고? 나도 껴 나도 나도 대체 뭘 대마 키우는 거야 뭐 때문에 요 키우는 건데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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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히 이 가족을 지켜내는 거 이거 하나 오빠! 개가 맞다! 후회할 텐데 후회하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사람이 숨을 안 쉬어 너 내가 미쳐질 거 같지? 믿을 거 너가 또 무서워 이대로 포기하게?